네, 뭔가 병을 아주 시원하게 따시는 것 같은데 뭐죠? 네, 부채뼈, 가스, 활, 아주 이게 딱 원샷에 딱 맞는 양이더만 원샷에? 네, 한 모금 나눠 마실 필요도 없군요 나눠 먹을 수가 없어 시원하게 오, 뚫린다 몸이 원하죠? 뚫렸으니까 장 봅시다 네, 장도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가는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장이 9시가 됐습니다 시작을 했겠네요 네, 현재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중시 영향으로 2354포인트, 한 13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0.58% 하락폭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 4.96포인트니까 0.7% 그래서 706포인트까지 조금 밀리는 흐름으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은 오히려 플러스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0.5%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현재 강부압 정도 시총 1, 2등은 좀 괜찮은 편인데 하이닉스가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1% 이상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기업 내에서도 약간 좀 차별은 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증시는 어쨌든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오늘 일단 원전주인 부산이너빌리티가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KT가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KTNG가 0.8% 그리고 원전주가 오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이 1.6% 상승하고 있고 또 메리츠금융지주가 1.8% 그리고 이제 CS윈드가 1.4%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14% 오를 줄 알았지? 솔직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나 처음이거든 뉴스를 그걸 본인이 탁 챙기더만 바뀌었어 반전 바뀌었어 경제 뉴스 챙겨야죠 본인에서 챙기더라고 아 베스타스 베스타스 3억불? 다 어디로 갑니까 그거 시스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1%가 뭐야 1%가 그래서 오늘 일단 CS윈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한정 KPS가 0.7% 그런데 이제 오르는 기업은 거의 극소수고요 대부분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많이 빠지는 기업이 오늘 좀 석유화학에서 대한류화가 한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몰랐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주인 동국제강도 한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BGF 리테일이 2.08%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미포조선도 1.8% 페노션도 1.8%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크릿컬 별로 안 좋네요 네 시크릿컬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카카오 그룹도 오늘 좀 안 좋고요 이게 좀 섞여있는 건 카카오, 카카오, 뱅크, 페이 다 1% 이상 좀 약세를 오늘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조인 GS건설 좀 빠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확실히 오늘은 조금 좋지 않은 출발을 오전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는데 그런데 의외로 또 어제 마이크론도 거의 안 빠졌어요 한 0.5% 정도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좀 방어해주고 있고 또 LG엔소라고 LG화학 삼성 SDI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LG화학, LG에너지 올라요 네 그래서 2차전지가 또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현재 코스피가 좀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하면서 한 마이너스 6포인트까지는 조금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물론 이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일단 오스테인플란트가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요 고형과 시젠이 이제 한 1%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고 YG엔터가 0.4% 그런데 이 정도만 좀 오르고 있고 대부분 다 약세 흐름이고요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이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그 마이너스 2%로 이제 하락 전환했고 ABL바이오가 마이너스 2% DOE가 2.3% 그리고 아프리카TV가 1.7% 콜마BNH가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한 1에서 2% 정도 코스닥은 좀 밀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낙폭이 좀 큰 어제와 좀 반대로 흘러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LG는 소리 좀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역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또 순매수 전환이 됐는데 전기전자를 좀 사고 있어요 270억 정도 그래서 대용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방언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정반대로 한 370억 정도 순매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코스닥 위주로만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일단 코스닥은 조금 부진하고 코스피가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단 이제 업종으로는 역시 그 전기전자 업종이 좀 좋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이제 2차전자 엘진소 오르면서 전기전자 쪽 좋고요 기계업종은 이제 원전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이제 풍력에너지들 역시 좀 오르는데 오늘 이제 CS 윈드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오늘 그 동국산업도 이게 가장 이 기업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동국산업? 동국산업은 CS보다 좀 작은 회사인데 네 작은 회사죠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시총이 좀 먼 회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풍력 원래는 철광회사인데 동국 SNC도 있고 이쪽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유니슨이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유니슨 유니슨도 많이 빠졌죠 7000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 천 몇백원? 1700원 1700원 700원까지 갔었던 겁니다 2020년 3월에 오늘 일단 풍력에서 좀 작은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원전주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일단 이제 2차전지업종들 좀 일부 강세고 피팅 업체들도 약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좀 이제 같이 좀 겹쳐있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도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17%나 오르다 보니까 오늘 OCI가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또 임플란트는 요즘에 덴티움과 오스테인플란트가 계속해서 좀 강세 이어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좀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에는 거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가 사실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게임 쪽인데 오늘은 이제 좀 반대로 빠지고 있어요 AR, VR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도 약세 보이고 있고 또 해운주라든가 조선업종, 건설주, 또 석유학 같은 경기 민감 섹터도 좀 하락률이 좀 비교적 큰 폭이고 인터넷의 표정인 네이버 카카오도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나 게임 이쪽이 정말 셌는데 오늘은 이제 좀 반대 흐름입니다 이쪽이 좀 빠지고 대신에 이제 원전이나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섹터들이 일단 오전을 주도하고 있다니까 친환경 섹터가 좀 강하다라고 오늘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정 좀 해야 되겠네요 동국산업은 철강이고 동국에센시가 풍력입니다 네, 동국산업 원래 하는 거 동국산업은 철강 회사고 근데 아마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같이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었는데 이런 분이 있네요 제임스 홍, 동국산업 직원이었다 이거죠 아, 그래요? 거기서 동국산업에서 미국 쪽 담당하셨나 봐요, 제임스 홍 제임스 홍님 자, 일단 시장을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오늘은 일단 보고서들도 한번 참고할 만한 거 짚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사실 오늘 안주원 연구원님이라고요 DS 투자 정권의 해상풍력이 좀 커진다 이름이 안주원이에요? 안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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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주원 자주 나오네요, 그 부분 요즘 네, 요새 그 DS 투자 정권으로 아마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이 커진다라는 자료가 좀 나왔고 23년도에 그러니까 육상보다는 해상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해상풍력 신규 설치 규모가 이제 아마 올해는 12% 성장할 것 같고 연평균 34% 성장할 것 같은데 육상풍력이 한 9%니까 확실히 더 클 것 같고 가장 많이 설치 증가율이 높아질 국가는 미국 82%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지는 이유는 일단은 바람이 훨씬 많이 불고요 당연히 해상에서 대형 터빈에 따른 발전량이 좀 증가하고 있고 육상보다 더 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입지 제약 부담이 감소하죠 이제 육상에 설치하려면 입지 제약이 좀 있거든요 해상은 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해상풍력 신규 설치 규모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감출법 때문에 미국에 이제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생산 세액 공제라고 있거든요 많이 생산할수록 세금을 돌려주는 거죠 생산한 만큼 그리고 터빈 제조사들한테는 이제 투자 세액 공제인데 이제 처음에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거 처음에 들어갈 때 그 투자비를 깎아주는 거죠 이거 이제 ITC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어느 게 좋을지는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풍력회사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다행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PTC 아까 생산 세액 공제 생산을 할 때만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해상풍력은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 요건도 육상풍력은 40%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된대요 해상풍력은 그 기준이 20%라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그동안 해상풍력 설치가 거의 없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아마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좀 의견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가 진출해 있죠 어디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에 진출했죠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의 문영권 연구원님인데 이제 자동차 데이터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아와 도요타가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시사점에 대해서 자료를 적었는데 유럽의 신차 등록이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워낙 그동안 이제 기저가 낮은 효과도 있었는데 반도체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좋아지고 있다 특히 독일이 이걸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아직은 좀 더뎌서 올해 6% 유럽이 좀 성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좀 잘 팔려야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특히 이렇게 지금 기아와 도요타가 선전하는 이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대요 하이브리드가? 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내용기관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데 하이브리드는 일부 좀 충족을 해서 벌금을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런데 전기차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타봤잖아요, 정프로 타봤죠 어때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좋죠 일단 이제 하이브리드도 그냥 플러그인이 있고 그냥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전기 좀 기름만이 먹을 때 고 시점을 이제 전기로 좀 대체해 주는 이런 건데 시동 걸 때나 이럴 때? 네, 그럴 때만 해도 확실히 진짜 연비 좋아요 연비가 한 20까지는 조금 안 나오고 한 18, 19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리터당? 네 통상 한 10안일? 10안일, 도로주행은 아마 10이 안 될 거예요 시내에서는 10이 안 나오고 차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거의 뭐 한 18, 19는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하여튼 연비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랜저 매우 좋습니다 그걸 바꿨어 오래 탔잖아요 형님 아, 갑자기 또 이렇게 타고 싶었어요 한 번 하여튼 하이브리드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아는 분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 하이브리드를 사는데 그 기름을 거의 안 는대요 왜냐하면 이제 시내 주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0km인가? 그 정도까지 이제 전기로 간다는 거예요, 플러그인은 3, 40km 정도로 간대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충전해야 되는 거죠? 충전하기가 좀 번거롭죠 그러려면 전기차 타지 뭐하라고 아니죠, 근데 충전하는데 혹시 장거리 가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기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어차피 주로 이제 왔다 갔다 출 때 그만하니까 그 운행 시간이 뭐 한 1, 20km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전기고 이거 누르면 기름이야? 네 버튼 누르는 게 있어?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전기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 시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을 두 거달에 한 번 넣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그것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 충전하려면 은근히 신경 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신형 아파트 같은 데들은 충전소들이 그래도 비교적 좀 잘 돼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 같은 데도 충전소 있는 데도 많아갖고 뭐 그치면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pH도 굉장히 잘 나간다 네, 아무튼 이제 유럽에서는 아, 도요타 아니에요 그거 그거 벤츠였던 것 같아요 벤츠요 벤츠인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어쨌든 기아나 도요타가 선전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원래 10년 전에 현대차보다 유럽 점유율이 1% 낮았거든요, 기아가 네,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4.6인데 기아가 4.8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효과인 것 같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신차 등록이 7.1%인데 신기록을 좀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도 요즘에 SUV 모델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판매가 워낙 좀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 C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A, B, C, D, E, F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세그먼트를 차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A가 경차고 B가 이제 BMW 미니 쿠퍼 같은 거 C 세그먼트가 우리 흔히 말하는 준중형 아반떼? 네, 근데 원래 이쪽 C 세그먼트 이하가 원래 유럽에서는 주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큰 차 잘 안 타지 네, 큰 차 안 타고 독일에서 S500 지나가면 애들이 일기장에 쓴다는 거 아니야? 오늘 S500 봤어요 벤치 S 클라스 봤다고 우리는 뭐 S가 마이바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이 좀 많이 팔리는데 또 이쪽에 또 현대기아가 또 워낙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환경차에서도 좀 이런 현상들이 좀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요즘에 많이 발휘를 하고 있나 봐요 중국이 또 가성비가 좀 좋다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유럽 고객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40km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 500km 나오거든요, 이래 주행거리가 굳이 이제 아주 비싼 전기차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좀 그런 이식도 있나 봐요 나도 그런 거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약간 브랜드에 좀 집착하잖아 사실 가성비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야 그래도 벤츠인데 뭐 브랜드 BMW인데 뭐 이런 브랜드에 집착하는 경향이 우리가 좀 강해요 유럽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개방적이거든요 심리적이라는 거죠? 싼데? 성능 좋은데? 성능 좋은데? 디자인이 괜찮은데? 안전하대? 이런 거 그냥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침투하기가 좋은 거야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심정적으로 중국 차 뭐 아무리 갖고 와면 내가 중국 차 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있잖아 그런데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도 없단 말이야 거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서부터 현대기아가 거기 들어가서 침투가 잘 된 거거든 중국 차가 지금 유럽에서 좀 나가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대요 그 상하이 기차라든가 지리자동차 BYD가 최근에 유럽 진출국과 확대하고 있는데 이미 12월에 그 상하이 기차만 해도 유럽 판매가 300%가 넘게 증가를 했대요 데이터를 보면 월 1만 대까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나 BMW, IX3 이걸 오히려 역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중국 이미지가 이런 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시사하는 거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부담은 되는 거죠 또 현대차도 이걸 또 극복을 해야 되고 어쨌든 유럽의 전기차 시장 쪽에서 좀 입지가 중국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자동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하면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이 한 300 몇십만 대 이렇게 아마 지금 할 거고 한 200만 대 정도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홍가리 홍가리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거기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들도 거기 엄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전기차가 뭐 하니까 그러겠지 네 그래서 홍가리 가면 지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거제 뭐 이런 데에서 개가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헝가리에 그 지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다페스트? 아니 아니 그런 큰 도시가 아니고 대브레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구 20만 아주 그 헝가리 동부의 작은 소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막 2차 전지 전기차 공장들이 막 엄청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뭐 거의 물부족 사태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만든 전기차가 이제 유럽의 어떤 전진기지 같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헝가리에 공장 만들어서 막 유럽 전체에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냐 제가 이걸 또 거의 뭐 또 진출하는 사과가 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는 것도 못 참잖아요 지구원연구소에서 한번 또 다뤘습니다 오케이 주말에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틸 헝가리 스테이 헝가리 스테이 플리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래세 증권의 박광래 연구원님이 제목은 한파주의에 주의하자 이런 건데 천연가스 얘기고요 따뜻한 날씨로 천연가스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게 영국에 다시 한파가 좀 온다는 뉴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또 추워지니까 다시 또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물론 변동성은 가능한데 날씨가 이제 영향 주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작년 8월부터 이제 천연가스 소비량 15% 감축하는 결의안 통과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게 나온 게 그런데 5년 평균 대비해서 20%나 감축을 해버렸대요 원래 목표는 15인데 사용량 자식을 더 줄였고 핀란드 라트비아는 무려 40%를 줄여버렸고요 독일도 25%까지 감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날씨 영향을 받는 기온이 아니잖아요 8월에서 11월은 그러다 보니까 날씨 변수가 아마 생기더라도 EU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줬다 그러네요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가 지금 83%나 되기 때문에 5년 평균이 74%거든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4월부터는 천연가스 재고를 또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공급을 계속 안 해준다고 가정해도 기존 재고도 많고 공급망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 가격 변동은 이제 물가 픽아웃 기대를 높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니까 너무 날씨 변수에 좀 이렇게 신경 쓰진 말자는 더 먹을 필요 없다 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지금 비축도 많이 해놓고 다만 이제 천연가스랑 매우 가격 연관성이 높은 기름 같은 경우에 70불 이하로 떨어질 건가 국제효과? 네 그 기대를 이제 어쨌든 중국이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 기름 더 떨어질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70불 아래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거의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70불 때에서 비축류 다시 산다고 했거든요 전략 비축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친구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지 아 미국 뜻대로? 물론 이제 뭐 다른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70불 때 오면 전략비 중류를 사서 다시 채운다 왜냐하면 많이 워낙 지금 비워놨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엄청 사드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도 지구본 연구소에서 또 해드렸습니다 아 그 130불 120불 갔을 때 육가 숏을 왜 안 쳤지? 아 뭐 지난 얘기랬어요 아 좀 한가 근데 그 생각은 하긴 하셨죠? 당연히 했지 이 가격 유지는 안 된다 내가 당연히 그러잖아 나는 국제 유과를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살짝살짝 하거든 2016년 딱 용암때네 명절 앞두고 명절 전날 샀어 아 그래요? 어 그것도 야 그것도 시간이 23분이지? 내가 누구한테 잘 안 그러는데 돈 받을 게 있었어 7천만 원인가? 어? 그래가지고 그날도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당구 치고 들어가는데 전화 온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장중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 국제 효과가 많이 빠졌네 30불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 우연치 않게 선물 회사로 그걸 받았네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무슨 선물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얘기해 주지 혼자 그냥 아는 얘기 계속 그냥 이거 어쩌고 하신 걸 해가지고 당구 얘기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알아 들으라는 겁니까? 설날 전날 전화를 해본 거야 11시 밤 11시에 혹시 전화 봤나 누구한테 선물 회사에 선물 회사에 전화 봤더만 밤 11시 반에 밤 11시에 그거 24시간에요 그래서 사봤지 국제 설 연휴 전에 해외 선물을 직접 투자하시네 밑에다 받쳤는데 그거 체결됐더라고 28불인가에 아 그래요 28불에 해서 얼마까지 드셨죠? 한 10번 했나? 선물을 원래 짧게짜리 끊어야 되거든 10전 10승이었던 기억이 나네 그때 맞네요 제가 차트 보니까 그렇지 2월 달에 26달러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두 달 만에 50달러까지 두 배 올라 한 번에 20 몇 달에서 50달러 먹은 게 아니라 28불에 사가지고 34불에 팔았다가 또 32불에 샀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어르신들이 다 의식의 흐름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제가 또 우리 김 프로님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4분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내가 5년 동안 이 자리를 시켰는데 한 2, 3분 정도에 그렇게 써도 되잖아 당구 친 얘기하다가 정규 인식도 끝났어요 전화 왔는데 누구한테요? 그래서 내가 선물 샀잖아 당구 치다가 이렇게 이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제가 그걸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 2020년 4월 달에 정플한테 보여줬잖아 마이너스 10불 야 봤지? 야 정플호 기념이다 기념 기억나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여러분? 마이너스 37불 갔을 때 있잖아 네 있었어요 이런 거는 못 참지 그러고 내가 상한 거 보여줬거든 배경이랑 그런 걸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내가 조금 좀 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안에 아주 급변동할 때만 할 거야 그때 아마 저희가 마포의 사무실이 있을 때인가 마포의 사무실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쭉 오면서 4월인가? 오면서 차 안에서 보여줬지 영진아 이럴 때는 원래 이럴 때는 용서하면 안 돼 어떻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되겠니 빡 질러가지고 보여줬지 맞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오한이 벙벙해하더만 돈 얘기를 하는 건지 요즘 같은 순 따라 샀을 거야 마이너스 40불은 어떡하지 저렇게 또 마이너스 40불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마이너스 40불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많이 또 정프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아까보다는 좀 분위기가 괜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낙폭이 좀 줄었죠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시총 상위주들 보면 CS 어떻게 됐어 툴제니 CS CS 1.3% 양호하네 호텔신라 0.1% 드림텍 0.4 테옥 로직스 0.3 HD 현대 0.6 정도 플러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오늘 주요 시총 상위종목들 성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스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다 합치면 1조는 되겠지 자 우리 영승원 의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도 정치 개장 상황 잘 짚어주셨고요 내일 아침에 오시죠 네 내일 휴가 아니시죠 내일 아마 휴가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장은 열립니다 자 영희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엔시티에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60 60 70 70 60 70 80 70 70